ㄱㄱ 갑자기 왔어? 처음 듣는 소리 뭐였어, 그거? 하니? 나 아니야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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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하니, 아니야? 그럴 줄 알았어 자, 한번 해보자 이거야? 해보자 이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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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하지 마! 그러면, 자! 나도 잘 해볼게요 한 명 한 번씩 소리 틀어 미 하 왜 디바야? 쏠 라 오우 라 미 과 쏠 미 시 자 미 미 체크 야! TV 다 돼! 창원 세요 dose 어 어떻게 비 시 빼 5 아 아 아 아 아 으 네 재정 다 되어있었습니다 클로어파트랙기 어? 일단 인사람 좀 한 번 더 아 오케이 Fair 자 유너들이십니다 간단하게 스타일러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네 예 황홀 보여 plasma 확인차 많이 당황스러웠죠? 네 저번에다 클로어파들라고 하겠지 안녕 마치 오빠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계에서 제일 가는 으 으 아 제일 많네 어 아 나보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1 2 3 4 난 영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간 후 데이터 칠 가사는 뭐 개미 어 반경을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간 후 테이터 칠 멋진 아니야 몰라 세상에서 제일 멋진 후 테이터 칠 그래 에 도치 체 나의 짜증이 염화 생각나니까 아예 세 기술 가요 어 그러는 수 와야 되는데요 어 아주 팍하고 정말 어이 3 에 에그 그 아는 여행점을 꾸기게 되어서 아 너무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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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말한거 너무 잘한다 말요 아우 쏙 아예 오늘의 린다 에지 오늘 5 예세가 너무 잘 들어와서 아 제가 너무 재미있어요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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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는 말이죠? 라떼는 말이죠 안녕 클레오 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멋진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 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멋진 포테이토칩 안녕 해봐 안녕 안녕 클레오 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멋진 포테이토칩 스키즈 무대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고마워 세상에는 제일 가늠이네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제일 간다의 가늠이 아니고 아 그런가 봐 진짜 포테이토칩 누가 소리를 내었는 거야? 무려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천원 천원 소리를 내었는 거야 실례지만 너 그런거 좋아해? 너 그런거 좋아해? 너 그런거 좋아해? 형님 인형 스타일이야? 너 어디 소리를 뺀다? 실례지만 어디 소리를 내었는 거야? 실례지만 이리와 이리와 어디 중에 한다는 거야 누가 소리를 내었는 거야 아 몰라 이거? 누가 소리를 내었는 거야 누가 소리를 내었는 거야 디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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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우리 드라마 분장 드라마 드라마 빠졌어 저요 저요 봉백불 드라마 세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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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백불 이재옥스키 아 어 네 이제 레스트샌가 한 방번어져 야 가서 라면이나 끓여먹어 아 아 단반도 없고 음직점 마시고 단반도 있었고 오 동맥국 봐야 돼 딱 봤어 야 장면 봐 장면 봐 장면 봐 장면 봐 장면 봐 야 하나 아 동맥국 봐 이딧 봉집 B 나 질련나 이제 응? 내가 질련나? 없어 재밌어 재밌으니깐 가라고 내가 시계나깐 저녁이든 계약상만 해봤네 한입만으로 피키면 돼 지금 대박 직계 투자랑 한영은 왜 이렇게 화이팅이 좋냐 한영은 왜 이렇게 화이팅이 좋냐 야 나 너희가 너 뭐야 야 야 야 한영은 탁절로 봤어 야 나 진짜 못했고 안했어 한영은 왜 이렇게 화이팅이냐고 댓글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화이팅이냐고 댓글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화이팅이냐고 하니라에서 화이팅이냐고 무서워 나 이해 못했어 하니텐션이라고 하니텐션이라서 하니라에서 화이팅이냐고 하는거야 나 약간 저소없어 림메스 찍고 있니? 야 여기 조심해라 하니시간 하니큰 하니ppe 그거야 우리 진짜 저희 빌라를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제가 네 안돼! 사과를 그래서 뭐가 정리되었습니다 왜이든지 어 몇시네 여기 10시 56분이요 뭐야 벌써? 지금 한국 날씨 몇시? 한국 날씨? 한국 날씨 한국 날씨 한시 한국 시가 몇시가? 무슨 날씨? 무슨 날씨? 오전 날씨가 진짜 어려운 건데 오전 날씨 한시 댓글에 방차 화이팅 하세요 평창으로 방차 화이팅 하세요 진짜요? 안돼 죄송합니다 아 누가 막아왔어 이거 우리 누군가 하는 거잖아요 하지마 명호가 결혼하자 댓글이지? 너 댓글 못하는데 나 댓글 못하는데 깜빡놀했잖아 깜짝 놀랐다 이예나 오늘 영화 뭐 볼거야? 라고 지성이가 물어봤어요 이예나 오늘 영화 뭐 볼거야? 라고 지성이가 물어봤어 이예나 오늘 영화 뭐 볼거야? 라고 지성이가 물어봤어 네? 우포 영화? 우포 영화 볼래? 안돼! 너 그거 말해 코미디 영화 볼까? 코미디? 요 내 인생 짜증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도 처음부터 그 약간 그 저희 미로 BGM 잠깐 나왔다가 진짜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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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스키즈 엔터리 나오는데 진짜요? 네 진짜요 근데 그때부터 이 스테이가 가짜요? 중국의 이름 아니요 parar 아 안쓰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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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보니까 형 그 다음에 그럼 스키즈에 제 스키즈 엔터리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스테이가 다 불러주는데 약간 거기부터 힘을 되게 말받은일테hand이 들어서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바닥 앞에서 뻥 피가 되었다고 대훈이 예희였어요 뭐인지 아시죠? 뭐라고 했다고? 동네선이냐 나 나 예능도 못했어 왜 뭐라고 했지? 나랑 내년에 동그랜 날 오늘은 어땠냐면요 내가 무슨 얘기할지 알죠? 하나 둘 셋 오늘 지금 조각곡곡곡 야 너 유튜브 나랑 같은 거거든 너 나랑 같은 거 나랑 나랑 같은 거라고 얘기하잖아 본생 할 때 좋잖아 상처받아 내가 무슨 말인데? 야! 형이면 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해 아 미안해 웃기네 정말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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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한 노래였어 애매한 노래였어 애매한 노래였는데 도연 애기 같았어 승민이 어땠어요? 제가요? 하나 둘 셋 승민이 한 거 필요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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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 뺏지마 내 거 뺏지마 나 그거 아! 야! 아! 싫어 승민아 다리 그렇게 꼬고 있으면 족취 휘어 아! 너 왜 안 꼬인 거야? 아! 뭐야 이거 누구야? 어! 왜? 다시 울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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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괜찮아 보이면 다시 반대쪽으로 꼬면 되지 별거 아닌데 되게 무서운 말을 타는데 그 형인데 되게 무서운 말이야 철추 철추는 거 아니야? 몰라 아! 참치 아! 아! 이상하다 나 이 소리가 좋아 아! 왜 여기서 자요? 안정되는 유서가 안정된 이.. 왜 여기서 자요? 아! 저 소리야 엄마 이 그룹에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 데모 걸고 한 번 더 말해 이해했는데 틀어주고 난 못 틀었어 몰라, 진짜 못 틀었어 뭐랄 거예요 늘 고막이 이상해졌어 우리 근데 스테이 앞에서 방금 그려본 건데 아직 마피아 게임 한 번도 안 했다 됐어, 됐어 아닌가? 한 번도 안 해봤어 마피아 랜덤 댄스인가 그랬잖아 마피아 그 옛날에 그 방송에 아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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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눈 그리올 너 그리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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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귀여워 뭐라고? 아니요? 이거 신기해? 이거 어떡해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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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왜 했다고... 나요? 아 어디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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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노력하다가 내가 이제 촬영이 더 자르면 어떡하지 아니 뭐라도 좀 아니 그러니까 오늘 저희는 아 근데 오늘 용복이 프리스타일 아 맞아 용복! 오늘 뭐냐 프리스타일 오리지널 댄스를 주셨어요 맞아 와! 군사공사 군사공사 진짜 기대된다 진짜 기대된다 진짜 기대된다 진짜 기대된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들 똑똑히 보고 배워 우리가 레드카페 나 바닥도 쓰고 올게 쓰러줄게 그렇다면 내가 준비를 열심히 해보지 나 위험해 응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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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오늘 하나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님한테 인사드리자 네 깜짝이야 신기해 신기해 인사도 무슨것도 하냈어 아 근데 오늘 저희도 너무 다치지않고 무사히 네 마쳤는데요 네 네 너무너무 더웠고 네 이제 라면 부스도 하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수빈 안녕 바이 바 바 바